제가 지금 아주 신기한 마술을 할 텐데요. 이게 제가 거울입니다. 거울처럼 보이시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뻥을 치십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요. 실제 보이는 거울이 아니고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상대방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맞출 수 있는 그러한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주시해 주시고요. 자세히 보세요. 이 거울을 주시해 주세요. 그대로 봐주세요. 이 거울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제가 슬슬 돌려주기만 하면 상대방 마음속에 뭐가 있죠? 돈이요. 딱 맞췄죠? 돈 아주 좋아하죠? 최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다른 마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고른 카드를 알아맞추는 그러한 거울을, 이 거울이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수돕을 펼쳐주세요. 수돕. 수돕. 자, 상대방이 고르신 카드, 이 카드. 자, 한번 자, 저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이 카드를 이렇게 딱 놓았고요. 이렇게, 아이고,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섞었죠? 네. 자, 이번에는요. 이 신비한 거울로 제가 상대방이 고른 카드를 알아맞추는 맛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카드 한 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수돕을 해주세요. 네. 빨리 해주세요. 수돕. 네, 수돕하셨습니다. 자, 고르신 카드는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 맞죠? 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카드요. 자, 이 카드를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요. 자, 이제 이 거울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울이요. 거울 지금 자주 보시죠? 네. 네. 자, 주시해 주시고. 자. 오. 맞습니까? 네, 하트유. 맞습니까, 고르신 카드? 네, 맞습니다. 네. 자, 고르신 카드가 맞는지 짜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